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에 서울시민 10명 중 2명은 노인이 되고 치매 노인 수 역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구는 구별로 설치된 치매 지원센터를 활용해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에는 현실 속 물건을 직접 재현하며 현실 인식과 주의 집중,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작업 치료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 만들기, 작품 감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미술 치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체조와 요가 등 몸을 쓰는 운동 치료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어르신은 치매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합니다. 일부 자치구는 경로대학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 치매 상담부터 치료까지 안내하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건강지킴 일을 운영 중입니다. 강동구와 동대문구는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종로구는 예방 중심의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 관련 사업이 유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각 자치구 치매 지원센터는 방문 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TBS 종중입니다.